아 그래요? 실버 오티였는데 골드 오티야 지금? 많이 성장하셨네 그래도 방송 이게 그니까 방송을 딱 보면은 이제 어느정도의 챔피언인건 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해나가야죠 아무래도 뭐 카시가 될건 간에 뭐 어떤 챔피언이 될건 간에 어 야 땡기면 안된다 야 땡겨주면 난리난다 흐흐흐흐흐흐 나이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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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니고 어? 야야야 불안한 공격이야? 어 사라지진 않아 스읍 어 다이아 4티어지네 손율 70%? 스읍 뭐야 이거 엄청 잘하시는데? 40판에 70%라고? 다이아 4티어 23점이 보이고 장난 아닌데? 다이아 4 장난 아닌데요? 어... 장난 아니야 쓰읍... 잘하시는데... 금방 올라가시겠는데 이정도라면 오 장난 아닌데? 뭐야 이거 장난 아닌데 저정도면 근데... 플레이를 1에서 다이아 4 까지 아우씨 아우씨 페어리님이랑 몰라 일대일 해봐야 알지 뭐 그분이 나보다 점수는 높잖아 새끼 이거 평타합니다 맞어 어 아까 트패요 전판 트패 전판 트패인데 내가 카시 딱 하는거 보고 트패로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나봐 그래가지고 제대로 한거죠 일로와 하하하하 흐하핳 흐흐흨흫 흐흫흨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빼야될권 세디야 아주 그냥 후두려 맞았네요 아주 그냥 후두려 맞았죠 독사를 번드 골라내 하하 하하 흐어 이런식으로 와드 박는 척 S눌러가지고 상대 정글러가 누구죠? 렉사이 어 좀 조심해야겠는데? Z GS 열일홉개 19개 어 잘먹었다 근데 Z가 지금 피가 많이 깎여가지고 아뇨 동물은 채로 이 마나가 안다는게 아니라 막타로 치면은 막타로 치면 마나가 안달아요 이 CS 먹으려고 WP쓴거야? 죽겠는데 저건?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아마 미드로 한번 찌리겠죠? 렉사이가? 일단 찌를거 같은데 빨리 라인 밀어야돼 이렇게 Z가 웃는데 렉사이가 온다는 뜻이죠? 아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올 확률이 좀 높긴 한데 피가 없다면 안오지만 모르겠다 혼자 말 지기죠 훗 훗 훗 훗 훗 그 만큼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거에요 제가 라인전을 할 때 여러가지 생각을 한다는거야 그 만큼 그림자 빠지고 들어가고 그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고 판단이 빠르잖아 그럼 이런게 빨리빨리 회전이 된단 말이야 지금은 안 돼 빨리빨리 회전이 그래가지고 혼자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식으로 해야돼 어 그리고 갱킹도 좋아가지고 렉사이가 질거같은데 좀만 버텨봐 나 가고있다 여기야 잡을 수 있겠죠? 못찾어 이거? 아 못잡네 못잡나? 여기 플래시 있네? 이리와 이리와 나이스 게이들 흐흐흐흐 렉사이가 잠깐 멈췄죠? QP할라고 잠깐 멈췄어 QP할라고 흐흐 흐흐 귀엽네 흐흐 강타로 바락을 했죠? 바락을 첫템은 안전하게 갈게요 팔먹고 네 어차피 마나는 그렇게 딸리지 않아서 안전하게 가는게 좋을 것 같아 야 뭐하냐 쟤리 간다니까 에이 에이 끌렸나? 블리치한테 끌렸나 보죠? 여건 어? 뭐하냐? 웃지마 임마 소개를 오하네 후드를 맞.. 맞아 놓고선 두드로 맞아 놓고선 적들을 가까이 난 않게 블루가 나올 때가 됐고 약간 빨라졌어 이기가 예전보다 원래 가까이 붙었을때만 이 속도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속도가 나와요 똑같이 예전에는 가까이 붙어야 이 속도가 나왔는데 야 탑 위험한데? 약간 쟤들 탑필란다 진짜 안보여 탑냄새 나는데 야 탑 3인 같애 탑 3인 같은데 이거? 왜냐면 렉사이가 저기 갈 필요가 없거든 탑 3인이야 2인이구나 와든거 같애 쟤들도 주문포식 잡았네 안전하게 가네요 이동하면서 Q는 버릇인데 지금은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연우는 스택을 쌓으려고 이걸 쓰는건데 지금 스택이 없는데 저는 버릇이 되가지고 그래서 엄청 조심하게 한다 조심스럽게 한다 얘 아 얘 앞도 안나오네 아이씨 때리지 말거야 지파이너를 좀 빨리 잡아가지고 러닝을 하니깐 지파이너를 좀 빨리 잡아가지고 러닝을 하니깐 흐흐흫 안그러면 뚜덕이 맞으니까 으흠 흠 이게 맞냐 맞는 말이지 블루를 먹었고 쓱 1대1하면은 내가 이길거 같은데 이길거 같애 절만 싸우면 탈진도 있고 흠 흠 야 어디갔냐? 미리미리 핑을 찍어줘서 저거는 대처가 가능하죠 충분히 야아 이래서 채팅을 치면 안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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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썼는데? 렉사이 공기 썼는데? 에잇 탑이 좀 힘들구나 지금 이게 완전히 사려 지금 몸을 완전 사려 쏠킬 쏠킬만 안나오면 이기겠다 그 생각을 하는거야 지금 야 이거 에바 아냐 이거? 에바지 에잇 저러면 손해지 럼블쿤인데 지가 어 하 예 우 우 아 블리츠 씨 짜증나 아 언제 올라왔냐 아 아 그냥 궁극을 빨리 쓸걸 그냥 바로 아 짜증나네 이러면 또 판도가 뒤집히는데 그니까 내가 전멸만 있었어도 여기로 빠지면서 일로 빠졌거든 아 깝깝하네 근데 블리치가 올걸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제가요 생각을 못했어 생각을 보수에서 백핀을 찍건 말건 그거는 상관이 없는거고 내가 못본게 잘못이지 내가 못본게 아 아 이제 좀 힘들겠다 아 이제 씬스는 앞서고 있긴 한데 제드가 템이 좀 잘 떴다 아 이거 탈진 없으면 질거 같은데요 제가 탈진 없으면 아 정글 장악하는거 봐 씨야 지금 좀 탑다이브는 안될거 같구 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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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불까지 올 것 같애 바텀은 할만한 것 같고 그부 CS 124개 이즈 근데 그부랑 이즈랑 같이 크면은 누가 이득일까? 그부가 이득인가? 그부가 이득인가? 이거? 이즈도 잘 크면 좋긴 한데 나쁘지 않아? 그부가 잘 크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혼잣말 지리네요 야 누구랑 얘기하냐? 아이씨 나 꽁는다 어어? 에이 저거 안좋다 아이씨 나 꽁 써서 올 것 같은데 이거 이번에 안 돼 안 돼 빼야돼 빼야돼 뭔가 약간 불안해 불안해 그부가 좀 더 이득일 것 같아 왜냐면은 한 번 푹 딜는 그부가 장난 아니거든 그리고 견제면에서도 같이 크면 그부가 이득이야 바뀐 패시브는 그냥 스택형 패시브였어 아까 여기 핑허 막았었나 얘네? 핑허는 아니었네 스택이 지금 421? 아직 멀었네 성장이 지금 괜찮긴 한데 미드로 한 번 블리치가 또 찌를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블리치 안 보이는데 또 올 것 같아 바탐이구나 오케이 빨랐어 나 빨랐어 빨랐어 쟤가 빨랐죠? 내가 빨랐어 나이스 내가 빨랐어 제드보다 맵을 먼저 밟아가지고 이건 이득이네요 쟤가 빨랐어 어흫 쟤가 제드보다 맵을 먼저 밟아가지고 이건 이득이네요 이득 봤죠? 우리 두명 죽고 얘네 네명 죽었으니까 아흫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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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왔으면은 판도가 쟤네가 더 좋았는데 쟤가 먼저 봐가지고 이거를 뭐에요? 좋지 나이스 리드 게이드 기지 이거는 나한테 킬주면은 CS 잘 먹고 있는데 그래 버텀 CS 먹으러가 뭐하냐 어어? 방금 죽을 피 아니었는데? 방금 죽을 피 아니었는데 크리터 잔나보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리와 평타 한방 더 큐 달간 이거 나한테 떡밥을 너무 주는데 지금 순식간에 5킬이네요 떡밥을 너무 주고 있어 지금 저도 너무 주고 있어 네 마사 승급했어요 아이템 나오는 속도 봐라 미쳤네 조냐까지 나오면 쟤드한테 질일이 없죠 이건 질 수가 없지 질 수가 없네 질 수가 미드는 밀릴 수 밖에 없고 턴 아 안 빠졌어 잔나야 와 나 살았어? 오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가시네 오마이갓 가시네요 아 피욕도 그렇고 스킬을 좀 다 피했어 방금 대천사까지 있었으면 무조건 사는거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거 나이스 그브 야 그브 세다 같이 크면 그브가 더 좋네 그브랑 이브랑 같이 크면은 그브가 훨씬 더 좋네 네 CS도 준수하고 7킬 1데스에다가 2코어에요 나이스 저희도 완전 쫄았죠 이제 못 들어올거 같은데 이제 나한테 네 궁을 써도 견적이 안나오거든 네 성체를 들어요 초반에만 스킬을 좀 피하면은 방어력이 그렇게 큰 그건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걸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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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왈스 게이들 이걸로 이른바 이걸로 와 야 블리쉬 그램 뭐야 방금 그램 뭐죠? 나이스 내가 먹었어 이거 그브야 그브야 이거 놔야지 못잡겠다 이거 미드 푸쉬하자 야야 이리 와 이리 와 뿌시고 뭐하냐 뭐해? 뭐하지? 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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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잡아야 돼 부브가 없어 뭐해 베드야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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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말로 뭐하냐 지금 노플 노플 노플이야 저거 주차를 수나치해 야 이거 밀자 이거 나 가야돼 이거 안가도되지 앨리스가 무리했네 오자니까 누군데 이거 하나씩 밀자 빠져 아 또 가줘야되잖아 위로 빠져 위로 위로 빠져 위로 위로 빠져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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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화이팅 카시 등장이여 가시구요 죽었어 어딨어 저기 가시구요 마무리 좋구요 10킬 1데스 전설 좋습니다 10킬 1데스네요 210개 CS 오지고 상당히 잘 컸죠 상당히 밀수있어 어우아이씨 블리치 무시합니다 너무 궁 깔릴라나 설마 레드카프 깔리니 뭐하냐 가시구요 이거 방심을 유도했다가 죽이는거죠 자 집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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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아 케일상대하기 괜찮아요 사실 케일상대하기 상당히 괜찮죠 이렇게 원콤 좋아요 영약도 하나 먹고 케일상대 맞딜 당연히 안지지 쓰읍 질수가 없지 이십사분에 코어가 장난 아니네요 가시충 대량 양성충 제드가 일로 오는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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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란디? 일로와 딜하나도 안들어온다 제드야 딜 안들어옵니다 휘읍을 하면 되고 방금 대천사도 안빠졌죠 대천사를 먼저 썼으면 아예 안달았을걸 아 방금 대천사도 못갖은거야 제드가 중요한게 야 바론까지 먹고 어 나한테 오는데 렉사이 저한테 오는거죠 이거 스읍 땅불이 어딨지? 야야야야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아 아 이거 좀 오바네 전멸 있었나? 전멸 있었나 방금? 약간 에반데? 까비까비 뭐지? 총이 나와볼까 어 전멸 없었죠? 블리츠 그래피했으면 안죽었는데 제드가 궁극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피했으면 안죽었을거야 아마 슈가 빛나가가지고 슈가 빛나가가지고 제드가 어우 고마워 나이스 야 나이스 렉톤 쎄라 죽이겠는데 1대1 리드였는데 이제? 이게? 렉톤 쎄라 이거 렉톤 쎄라 이거? 기완 이거 이거 기완 우와 쌍둥리 아 짧아 짧아 승리 가볍게 이겼네 네 보이드는 마방이 높을 때고 그냥 중간에 가도 돼요 바로 여기서 뭐 바로 가도 돼 안녕